21. 포도 다시 들으십시오. 포도 22. 설립 다시 들으십시오. 설립 23번 한복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복입니다. 24번 식사 준비가 다 됐어요. 얼른 일어나서 아침 식사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식사 준비가 다 됐어요. 얼른 일어나서 아침 식사하세요.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허리입니다. 2. 다리입니다. 3. 머리입니다. 4. 어깨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허리입니다. 2. 다리입니다. 3. 머리입니다. 4. 어깨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아닙니다. 2. 바뀝니다. 3. 위입니다. 3. 위입니다. 4. 아래입니다. 4. 아래입니다. 4. 아래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아닙니다. 2.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 바뀝니다. 2. 바뀝니다. 3. 위입니다. 3. 위입니다. 4. 아래입니다. 4. 아래입니다. 4. 아래입니다. 4. 아래입니다. 5. 잠을 자고 있습니다. 2. 책을 읽고 있습니다. 3. 일을 하고 있습니다. 4.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5. 다시 들으십시오. 5.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6. 잠을 자고 있습니다. 6. 잠을 자고 있습니다. 7. 책을 읽고 있습니다. 7. 일을 하고 있습니다. 7. 시각으로 읽고 있습니다. 4.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8. 타입을 하고 있습니다. 28. 티셔츠가 얼마나 있습니까? 28. 티셔츠가 얼마나 있습니까? 8. 티셔츠가 얼마나 있습니까? 1. 세대 있습니다. 9. 세 대 있습니다. 9. 3 대 있습니다. 네대 있습니다. 3. 세 장 있습니다. 4. 네 장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티셔츠가 얼마나 있습니까? 1. 3대 있습니다. 2. 네대 있습니다. 3. 세 장 있습니다. 4. 네 장 있습니다. 29번 도서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1. 편의점 위에 있습니다. 2. 지하에 있습니다. 3. 우체국 아래에 있습니다. 4. 5. 5. 5. 5. 5. 5. 5. 5. 6. 6. 5. 6. 4. 건물 밖에 있습니다. 30번 회사에 어떻게 가요? 1. 혼자서 먹을래요. 2. 한 시간 걸려요. 3. 자전거를 타고 가요. 4. 지하철역으로 오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회사에 어떻게 가요? 1. 혼자서 먹을래요. 2. 한 시간 걸려요. 3. 자전거를 타고 가요. 4. 지하철역으로 오세요. 31번 미영씨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어요? 1. 네, 무슨 일이신데요? 2. 네, 시간이 없어요. 3. 아니요, 저녁같이 먹을까요? 4. 아니요, 저녁에 아무 일도 없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4. 미영씨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어요? 1. 네, 무슨 일이신데요? 6. 네, 시간이 없어요. 7. 아니요, 저녁같이 먹을까요? 4. 아니요, 저녁에 아무 일도 없어요. 32번 지영씨는 매운 음식 괜찮아요? 1. 네, 좋아해요. 2. 네,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3. 아니요, 안 먹었어요. 4. 아니요, 안 매워요. 4. 아니요, 안 매워요. 5. 다시 들으십시오. 5. 다시 들으십시오. 지영씨는 매운 음식 괜찮아요? 1. 네, 좋아해요. 2. 네,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3. 아니요, 안 먹었어요. 3. 아니요, 안 먹었어요. 4. 아니요, 안 매워요. 33번 수진씨는 취미가 뭐예요? 1. 외국인력지원센터에 가요. 2. 제 취미는 독서예요. 3. 컴퓨터를 배운 적이 있어요. 4. 전 가을을 제일 좋아해요. 4. 다시 들으십시오. 수진씨는 취미가 뭐예요? 1. 외국인력지원센터에 가요. 2. 제 취미는 독서예요. 3. 컴퓨터를 배운 적이 있어요. 4. 전 가을을 제일 좋아해요. 34번 4. 죄송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4. 죄송합니다. 5. 죄송합니다. 35번 오늘 참 덥네요. 5. 생각보다 6.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참 덥네요. 36번 내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내일은 수요일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내일은 수요일이에요. 37번 전설일 15미터짜리 하나 주세요. 네, 25,800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전설일 15미터짜리 하나 주세요. 네, 25,800원입니다. 38번 한국어 능력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하고, 과거 대한민국에서 강제로 퇴거, 출국된 경력도 없어야 합니다. 또한, 범죄 경력도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어 능력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하고, 과거 대한민국에서 강제로 퇴거, 출국된 경력도 없어야 합니다. 또한, 범죄 경력도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 씨, 이번 주말에 근무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주말에 친구들과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요? 재미있겠네요. 다음번 주말에는 저랑 같이 등산 가요? 네.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이번 주말에 근무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주말에 친구들과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요? 재미있겠네요. 다음번 주말에는 저랑 같이 등산 가요? 아픈 건 아니고, 요즘 일이 많아서 야근을 자주 했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틈틈이 쉬면서 하세요. 그러다가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서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저도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겠어요. 아픈 건 아니고, 요즘 일이 많아서 야근을 자주 했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틈틈이 쉬면서 하세요. 그러다가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서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저도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겠어요. 그래요? 저도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chi가 함께 해야겠어요. 今年 올 krijgen. 양이 청소가 조용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